안녕하세요 신데니트 입니다 오늘은 4가지 컬러를 보여드릴건데요 모헤어 2가지 하고 솔립사 2가지 입니다 1769번 이구요 이 모헤어는 이제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이고 털이 약간 이렇게 좀 길었다 짧았다 하는 예 요런 실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우리 나 아니 이 모헤어 나 링구는 예 울 울 종류에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떴을 때 예 굉장히 고급지죠 예 이런 꼬임이 있는 지금 뭐 검정색 모헤어 구요 이거는 회색 어 예전에도 이제 회색 계열을 몇번 올렸는데 그거 하고는 좀 다른 종류에요 이것도 이태리 모헤어 울 모헤어 구요 이런식으로 있는데 이제 색감은 색감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털이 꼬여져 있는 요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드러우니까 예 뭐 그런 따갑거나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털 자체의 알러지 가 있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비염이 심하거나 저도 예전에는 되게 비염 심해서 예 그거를 좀 아는데 예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털날림이 없다고 쳐도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좀 피부 민감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71번 이거는 솔립사 얼마전에 올린 쥐색 솔립사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제 거의 같은데 가늘고 예 길고 여기 심지도 가늘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따로 올리냐면 거의 비슷해 보여요 얘가 조금 더 진해요 그거는 이제 쥐색 딱 쥐색이었다면 이거는 흑색 보다 좀 진한거죠 그래서 제가 포장할 때 헷갈릴까봐 일부러 따로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는 흑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램수울은 차콜에 그냥 감았습니다 제가 이거 램수울을 많이 섞어서 감아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감아 드리면 예 갖고 계셨다가 여기저기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요즘에 이제 솔립사를 이렇게 좀 가늘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밝은 검정 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그냥 진한 차콜로도 보이고 하는데 어쨌든 그 쥐색 보다 좀 진한 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마전에 1764번 민트 하늘색 솔립사에 감았는데 이 색이 저는 이 조합이 너무 여성스럽고 여리여리 해 보이고 물론 이 솔립사 자체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서 다른 컬러로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기에는 이제 연한 핑크색인데 살구 느낌이 좀 들어가 있어요 살구 느낌이 들어가 있는 연한 핑크색하고 베이지 계열하고 같이 감았습니다 이렇게 면산은 두 가닥으로 같이 뜨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닥으로 뜨게 되면 좀 무게감이 있어서 이런 면사 굵은 면사 가는 거 말고 이렇게 굵은 면사가 들어간 거는 단독으로 뜨시거나 다른 울 종류나 뭐예요 그런 거 하고 섞어서 뜨시고요 이거 단독으로 두 볼 같이 뜨는 거는 좀 투박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오늘은 4가지 컬러를 보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